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미니미니쿵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 착해지는 간식 여러분의 고향이 사납습니까? 착해지는 간식 여러분의 고향이를 순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는 10분께는 파니파니 머리핀도 드려요 좋았어 저거 주문하자 시루님 시루님 간식 드세요 간식? 먹어야지 이거니? 시루님 많이 먹고 많이 착해지세요 저거 되게 맛있나 봐 저러다 너무 착해지는 거 아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어? 근데 더 사나워지는 것 같은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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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예요 마마! 마마! 시루님, 이것도 보세요! 어? 그 상자는 뭐야? 선물이에요, 시루님 응, 그래, 어디 보자 뭐지? 뭘까? 선물이 뭘까요? 이것들이 어서 열어봐! 네, 시루님,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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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머리핀이네! 색깔하군 응,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 어서 해보세요 자, 호두, 어때? 착해보여요 뭐, 뭐야? 야, 완도 넌 어때? 정말 착해보여요 난 착한 거 싫은데!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예쁘다는 뜻인데 이거 치워버려! 그럼 버릴까요? 맘대로! 배부른데 TV나 봐야겠다 이거 어서 치워! 어디? 여러분의 고양이, 사납습니까? 어? 참나, 이것들이... 호두! 응? 호두! 안 몰라, 일단 숨자 뭐? 착해지는 간식? 간이 저런 걸 시켜서 날 먹였어? 야, 야! 너, 너 나와봐! 너... 이제 안 나와? 알았어요 잠깐씩! 내가 지금보다 더 착해지만 그게 고양이니? 그래도 좀 착해지세요 뭐, 뭐? 너, 이게 정말 나아다워? 야, 야! 아이, 뭐? 머리핀! 우와! 저거! 응! 우와! 저 머리핀 나한테 잘 어울릴 거 같아! 에이, 뭐라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넌 안 어울려! 아냐, 어울려! 아이고, 저건 고양이 용이야! 아냐, 고슴도치가 어울려! 내가 머리핀 하고 올 테니까 다들 기다려봐! 어? 오성아! 위험해! 아하! 저기꾼! 어? 어? 그거 싫을 건데? 이게 내 거야! 아, 참! 안 어울린다니까, 정말! 어, 뽀송이! 쟨 왜 저러나 몰라! 아하! 얘들아! 쿵아! 어, 쿵이가 돌아왔다! 아하! 하! 하늘배를 만들 방법이 있어! 어서 날 따라와! 응? 정말? 우와! 하하! 그래? 어딘데? 어서 가자! 나 왔어! 하하! 뽀송이! 너 진짜 웃긴다! 뭐? 쿵아! 나 어때? 잘 어울려! 어? 근데 새로운 무기냐? 뭐.. 무기? 쿵이 넘어져! 으이치! 우리 출동할 건데! 뽀송이 넌 안 갈 거야? 치! 안 가! 하하! 할 수 없군! 까까는 제주풍에 타고, 장풍이는 내 귀를 따라와! 알았어! 출동! 유후! 자! 모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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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이와 친구들은 하늘배를 다시 만들기 위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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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삐약! 빵야 빵야!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 빵야 빵야!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